색깔도 예쁘죠?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석젤리 먹어보도록 할게요. 젤리 먹을 때 저런 소리가 나? 겉에 젤리 위에다가 설탕 막 두꺼운 거를 입혔나봐. 들리셔봐. 달콤해, 맛있어. 황 먹고 와구자구로 가져야 되는데. 저런 거 진짜 한번 젤리 먹어보고 싶다. 당황했어. 요즘은 볶고 감성으로 해서 가래떡도 좋아해요. 지금은 가래떡으로 바뀌었어요. 꿀을 좀 찍어서. 이거 또 이게 소리가 또. 아 소리가? 이게 소리가 또. 아 소리가. 저 구독자 여러분. 흰떡입니다. 가래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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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고 싶다. 저거 맛있겠죠. 무슨 소리가. 간장을 좀 부어야 되는데. 연유를 한 번 싹 뿌려줘야 되는데 쫙 먹고. 떡입니다. 가래떡. 떡. 떡국 해먹는 떡이죠. 아 이거 소리 어떨까? 겉은 바삭 속은 쫀득쫀득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우 꿀이 흘러요. 가래떡 먹방입니다. 아 뜨거워. 이거 뜨거워. 뜨거워. 너무 뜨거워. 뜨거워. 뜨거운 걸 소리도 표현하라고. 불안스러워. 이렇게 해야지. 호우 호우.